이번에는 맨하튼 혼자 통행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승인을 미루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2021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팬데믹도 있었고 트럼프 시절에 이걸 승인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2023년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일에 처음 공청회가 열렸는데 뭐 그동안은 과연 혼잡 통행료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이제 첫날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지패스가 있는 경우에는 9달러에서 23달러까지 최고. 이 선에서 부과가 될 거고 이지패스 없는 경우는 최소 14달러에서 많게는 35달러까지 부과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결코 싸지 않죠. 되게 비쌉니다. 최소 이지패스 있는 경우 9달러에도 엄청 비싼 액수란 말이죠. 지금 뉴욕시의 달이나 그런 터널들의 이지패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좀 비싸게 잡힌 것 같고 이게 이제 메나탄의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 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만약에 뉴저지라든가 커네티컷,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런 데서 가는 사람들은 뭐 뉴저지만 봐도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이미 이지패스 용금 냈는데 메나탄 60가 내려갈 때 또 낸다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링컨터널도 마찬가요. 스테이튼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지패스 용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뉴저지 주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좀 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그렇듯이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제 그 요금에 차별을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자들은 감면 좀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의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세세한 조건들을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다 만들어 가는데 오늘 그 첫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요금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뉴욕시는 이번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1년에 한 1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드릴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80%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 향상을 하는 데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통근열차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근열차 뭐 LIR도 있고 메트로노르스도 있고 그런 것들 사용하겠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공청회가 있었고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연방정부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뉴욕시 자체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이지패스를 요금을 물리려면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023년 2년 뒤인데 그때는 메나탄 60가 이하로는 이 아래로는 자동차 안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